현재 울산 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하늘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은 2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 박산이 원활해 공기질은 청정한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양산이 22도, 부산이 2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6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크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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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